저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이 막혔을 때 큰 전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찾아내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확실한 미래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내 평생의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누릴 보좌의 파수망대가 하나님의 기도로 세팅되게 하옵소서 And let's also pray that the prayer of artisan to always enjoy the watchtower of the throne of heaven could be established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Let's pray Let's pray Let's pray Let's pray Let's pray